감사원이 감사원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원답지가 못해요. 보복감사나 하고 정권에 알랑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관저공사는 무면허 업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치도 하나도 없고 체제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뒤에 있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 잘 들으세요.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이 나오고 김대남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대화했던 녹취가 다 나왔어요. 내가 오늘 녹취를 하나 틀어볼게요. 한번 틀어보세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검찰이 잡아가면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할 텐데 탄핵될 텐데 나를 잡아갈 수 있는지 검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거의 만난 적이 없고 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재원이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 사람이 이런 걸 올립니다. 카톡 내용 올려봐 주세요. 지금 막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감사원장 누구랑 누가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야 됩니까? 누구랑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할게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해요.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써있네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중간에 점점이 찍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는 주로 카톡이에요.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식하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지가 뭘 안다고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왜 나옵니까? 이 세상에. 비밀리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왜 나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비밀리에 주고받던 카톡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여론조사할 때 2% 올려달라. 청년들 넣어달라. 라고 해서 올리고 오늘은 또 이게 명태균 씨가 낸 거고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북에는 내가 그때 쏘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50번 해줬는데 3억 6천만 원 받아올게. 그런데 알량하게 또 3억 6천만 원을 안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대가로 줬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 모든 것은 선거 개입의 공천 개입의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에요.